조용하로운 곳 전국에 오시라 전국에 갑시다 나 엿새 공안이라고 안심을 다시 맞으리 이 세상 생각 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네 내 귀도 향기 받아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내 죽게 받는 알식을 못 받는 자는 모르네 내 맘을 주관하시니 겁날 것 아주 없도다 고죽게 속한 사람은 단식봉단 없겠네 이 날은 주의 날이니 일하지 말고 지키세 내가 지성을 지키면 영원한 안심 없겠네 내가 지키세 내 주의 날이니 하늘 계시는 내 아버지 신령이 가난하여 내 말로 발급한 절인에게 이 안심으로 은혜의 물가를 공유하시고 참 안심의 기쁨과 쉼을 주시오니 찬양으로 반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서 저희를 살면서 방황하며 나태하여 주님의 말씀에 불순정한 저희들에 부족한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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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게이트를 여는데 차 번호판이 딱 보였는데 거기에는 I am me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잘한다고 하죠. 이사야 55장에는 사랑님께서 여우와의 생각을 우리 생각과 자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 높고 그만큼 낮은 것 처럼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을 적고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업자를 배우신 분들 교과 공부 외과에 있지요? 네? 신뢰가 신뢰가 맞았습니다. 신뢰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지뢰로 경건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것은 지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인재하시면, 강화의 강력이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